아, 알아요. 아, 이거 누구세요?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감옥에서 쓸 수 있는데. 아, 그럼요?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. 저 꼬마 죽었는데 저렇게 못 들어 다녀줬어요. 이렇게 안 끌려고 하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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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갑다. 너 왜 나왔어? 갑자기 그게 어떻게 나오게 됐어. 너 막 던지고 들어와? 너 방금 떨어지면 가는 길이야. 왜 아직도 안 가고 어스런 거래요. 오빠 감옥 내가 아까 보냈는데. 이거 뭐예요? 이거 무전기야. 너는 솔직히 다 수고하는 거예요. 어떻게 끄지?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. 얘기할 수도 있으면 제가 갖고 있을게요 잠깐. 다녀라. 역시 오빠 패티카 정신을 깨서 저를. 아 진말내고. 조용히 가세요. 감옥 가서 좀 주무세요. 해봐요. 그래. 공무여라. 김국정 오빠. 오빠 남자는 입. 알죠? 알았어. 저 오빠가 이렇게 가볍고 좀 덜. 네. 김국정 되게 남자다운 거예요. 대명사다. 잘하지 그거. 공무여비를 빌게. 혜진아. 네 오빠. 어차피 오빠도 죽은 마당에. 그렇죠? 그래. 어차피 나도 죽은 마당에 뭐 그래. 이따 봐요. 그래 안녕. 어 이렇게 사이가 좋네 러닝이야. 같이 될 것 같아요. 야 너 왜 아직 안 갔어. 야 주변을 지금 멤번되잖아. 아니 나 언뜻 아까. 형. 왜. 패밀리가. 패밀리가. 떴다. 말해준 거 아니니까 이정도는. 재석이 형. 재석이 형. 어 왜왜왜왜왜. 왜왜왜. 왜. 형. 왜. 저 오늘 느낌이 근질근질했는데. 제가 이 지도를 찾았습니다 형. 다 돌아다니. 형. 다 돌아다니지 않아도. 형. 이 큰 곳이 제 손안에 있습니다 형. 야 이게 있으면 뭐 하냐고 지금 어딨는지를 모르는데. 빨리 찾아. 에이. 1. 2. 2. 3. 뭐야. 야 여기 뭐 있는데. 5. 5. 5. 5. 어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